그런데 이제 파울루스는 초창기에 적이 던진 돌에 맞아 가지고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속 말을 타고 싸우다가 나중엔 말에 탈수가 서 내리게 되니까 기병이 약화되어 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보병처럼 지휘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직전에 한 말입니다 그때 부하가 와서 빨리 달아납시다 집 정관이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구름 보기 싫습니다 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아 안된다 하면서 나를 그냥 내버리도록 하면서 우선 월루원한테 가서 성리한 적이 닥치기 전에 로마를 요시화하고 방어를 강간히 하라 전하고 또 파비우스한테 전해줄 것은 목심이 붙어있는 나는 당신의 의견을 잊지 않았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걸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냥 사례대한 병사들과 함께 처우를 맞이하도록 내버려주시오 굉장히 훌륭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 동료를 비난하여 그에게 죄를 씌워 나를 보호하려는 애쓰는 그런 일 역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에 지고 나서 이 책임을 또 놀았던 집 정관이 있잖아 그 사람한테 떠넘기는 이런 짓 하기 싫다 내가 책임 다 지고 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의견은 칸나의 패배가 바보의 책임이다 이런 주장이 많아요 리뷰스가 로마사에 그렇게 되어 있고 폴리뷰에서도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바로 체류는 아닌데 바로의 발언이란 이런 걸 가지고 바로가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이 전쟁의 진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게요 바로는 팽민 출신입니다 비천한 가문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를 배노해 줄 역사가가 없었다 역사가들이 귀족 출신이 많다 보니까 역사가의 팬이 비호의적이 아니겠느냐 또는 같은 집중한 전사한 파울루스는 좋은 후손이 많았어요 자기 아들은 마케톤이랄 정벌한 마케톤이 구스입니다 이름은 똑같았어요 또 손자는 카르타고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킨 서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입니다 이게 이제 서키피오 가문으로 양자를 간사합니다 실제로는 친손자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포인이 전쟁사를 선 폴리뷰스가 이 서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후원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그리 쓰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군으로 파울루스는 전투초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스키에서 날로운 돌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익기병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집중관이 부상에 주변 기병들도 내려서 보병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병이 약하니까 쉽게 무너졌겠죠 그 말을 듣고 한이발은 우리가 이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사슬에 묶어 내게 데려오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이발 쪽의 역사가가 쓴 기록입니다 전통의견에 의무를 포함한 학자들이 있는데 영국의 전쟁사학자입니다 마틴 사무엘 같은 사람은 파울루스가 오른쪽에서 지휘했지 않느냐 원래 그날의 오른쪽에 지휘한 사람이 바로 파울루스였다 그리고 파울루스가 지휘관일 수 가능성이 높다 또 바로가 폐잔병을 모아 로마로 귀환했는데 원론과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원래 패배한 지휘관이 환영받는 경우는 로마 역사에 거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달리라는 사람이 알리앤드 사람인데 칸나의 전쟁의 저자인데 로마군은 오른쪽이 지휘관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이발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칸나에서 파울루스를 이겼다 이런 연설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지휘관은 파울루스였다 그런데 리뷰스 로마사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누가 그날 지휘관인지 그러니까 아마 뉘앙스를 통해서 바로가 책임이 많은 것처럼 했는데 그 당시에 파울루스가 부상을 입고 이런 것이 굉장히 운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관이 전쟁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부상을 입었으니까 그부터가 불리한 점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란이 있는 분야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입니다 한이발은 왜 곧장 로마로 쳐들어가지 않았느냐 사실은 로마군 거의 다 도룡을 하다시피 했는데 왜 로마로 쳐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에 지휘관들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칸리바이고 나서 많은 지휘관들이 우리가 너무 지쳤으니까 휴식을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병대장 마르말이 다른 소리를 해요 사령관님 우리의 최종 승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시 면 로마의 카피톨리움에서 어기영영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우리가 로마의 성문 앞에 나타난 후에야 우리가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사령관님께서는 뒤에서 천천히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이발이 기병대장 자녀의 열의에 대신 감사하네 하지만 제 하나는 안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바이가 신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주지 않는다더니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사령관님은 싸워 이기는 법은 알지만 그 성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면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이발이 잔인하고 뭐 굉장히 엄혹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하들하고는 대화를 아주 잘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아주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이발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성리를 이용해서 로마 연맹을 해체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칸나의 전투 이후 로마 연맹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군 거의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한테 돌아오지 않겠냐 생각한 것 같습니다 로마 공격 시는 공성 장비 이런 게 부족했어요 공성 장비를 카르 타고 실어와야 되는데 로마 해군에 막혀 가져올 수도 없고 동맹군을 아직 확보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성 장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또 로마를 포위 공격할 때 로마 연맹이 돌아서 가지고 다시 협격 후에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우스는 그 당시에 로마 사정을 알잖아요 아니까 그날 한니발의 기체가 로마를 구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니발에 대해서는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할 장군이 아니라 전쟁을 끝낸 정복자처럼 행동했다 포로들을 갖다가 차별하고 로마군 포로에 몸값을 요구하고 또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들단도 파견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놓쳤고 로마의 전쟁이 장기진이 갔고 지금 우리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니발이 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한니발의 꿈이 이루어질 뻔이었습니다 칸나의 전투 지나고 한 3, 4년간은 그 한니발의 전성시대였어요 또 그 로마는 갈리아족과의 전투에서도 대패합니다 그 당시에 갈리아족이 준동하니까 그쪽을 막으라고 군대를 보는데 갈리아족의 어떤 깨입에 빠져가지고 2만 5천명이 가지고 천명만 살아두는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 카프와 시라쿠사이 이런 그리스의 도시들이 한니발 쪽으로 돌아서고 타렌툼도 점령하는 그런 성과를 거둡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도 로마가 동진을 해오니까 한니발이 함략하고 로마 이놈 조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력하자는 의사를 타진해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미리 로마가 알고 외교 전략을 써서 필리포스를 묶어두는 그런 전략을 쓰기는 씁니다만 그 당시는 로마는 굉장히 위기에 싸여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로마는 정면전을 피하는 파비우스 전설을 택합니다 장기전은 보급전이지 않습니까 보급전이 되니까 한니발의 보급 부족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냐냐 카르타고는 로마처럼 총력적으로 지원하지 못했어요 카르타고 정부는 한니발에 대한 질투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직접 지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대냐 회복등 중요하지 않은 데 지원해서 자원을 낭비해 버리고 그런 실수를 거듭합니다 이베리아라는 이런 지원을 해도 이탈리아 반도로 내 칸니발을 직접 지원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그건 로마 해군이 막고 있어서 힘든 측면도 있는데 여기서 카르타고의 성격을 봅니다 카르타고가 실제로 로마와 전쟁을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해군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합니다 안 한 기존의 배 해군 갖고만 오니까 로마 해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봉쇄선을 뚫지 못하고 보급이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은 소며돈 백력이 보충에 굉장히 애로를 깨끗어요 국 아프리카로부터는 보급이 안 되고 주로 갈리아족이라든지 이탈리아 내부에서 용병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군대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한니발은 단독 플레이를 한 것 같고 로마는 팀으로 싸운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단독 플레이 갖고 홈을 잴 수 있어도 결국 오래 가니까 한니발의 약점도 다 알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밀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또 한 가지 참고상으로 가로카타고 정치를 보면 그 당시에 해양무역파하고 내륙 토지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해양무역파의 지도자는 한노이셔는데 이 사람은 로마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토지 기족들은 굳이 로마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북아프리카의 땅만 넓히면 되는 거지 우리는 농업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로마와 싸워가면서까지 해양으로 나갈 이유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한리바린의 아버지 하밀카라는 해양무역을 진흥해야 카르타고가 더 번성한다 원래 카르타고가 해양무역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갈등 때문에 1차 포연의 전쟁도 사실지입니다 1차 포연의 전쟁에 군도 따르고 해서 로마 해군이 거의 몰락하는 지경까지 가 있었는데 내륙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전쟁 중에 카르타고 해군을 해체해 버립니다 육군을 전환하고 그러니까 로마는 이 틈에 해군을 정강해서 시철리라를 뺏기고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똑같은 일이 한입할 때도 나타납니다 한노의신은 칸나의 전투 승리 소식을 듣고 지금이 바로 협상식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승리하는 군대에 정원병력과 보급물자를 왜 보내느냐 그건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칸리반에 대해서 거짓되고 공허한 희망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더 이상 군대를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이 발언이 전부 다 멋진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전 국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할 생각이 안 생겨버린 거였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로마하고 전쟁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지금부라도 협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로마는 협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카르타고 내부푼전이 된다는 거 아는데 왜 협상을 합니까 계속 밀어붙이면 되지 밀어붙이고 한이발 쫓아내면 되는데 왜 협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이발의 구멍이 무너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로마 연맹은 와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가 그동안 정치를 잘 해온 거죠 동맹들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안 하고 자치를 보장하고 또 개론을 통해서 서로 인맥관계를 행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로마 동맹을 기족들이 로마를 지지를 했어요 어디인 사회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백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잖아요 뒤집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백민들은 한이발을 지지하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로마 동맹국도 귀족 입장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게 자기가 사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지지하고 백민 카니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동향이나 정보를 로마한테 다 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민만 믿고 갔다가 갑자기 카니발이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놀라도시 1.2 같은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그 귀족이 몰래 카니발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줘가지고 한이발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기 속에서도 로마는 내분이 없었습니다 운도 좀 다릅니다 라미니우스하고 바로 이런 샘프로니우스 이런 사람이 백민 출신 장군들인데 이 사람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기족 바비우스 중심에 원론 중심으로 단계를 하게 되고 또 이때까지 여러 가지 패배를 겪으면서 바비우스 말이 맞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비우스가 정권을 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니까 내분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로마가 이기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로마를 확 징격 안 한 것이 로마한테 재개의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실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군의 사령관이었던 몽고 메리 장군 같은 사람은 칸디발이 그 당시 로마로 쳐들어갔어야 했다 칸디발은 승리하기 위한 단 한 발밖에 없었는데 한 발을 놓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은 뭐냐면 교육의 힘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정호를 다음 세대에 심어주는 것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하무지 카르가 스페인에 데려가면서 9살째 어른이한테 절대 로마인이 친구가 되지 않겠다 로마를 철전지 원수로 삼겠다 이런 맹시를 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이 한니발 전쟁을 낳은 원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호를 심어주면 무수한 전쟁을 만들어 불행을 만들어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노 이야기도 맞아요 한미발 때문에 카르타곤 망합니다 이 전쟁의 짐으로써 그러니까 미래시대에게 건설적이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어떤 관계 이런 걸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이런 정확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잘 개척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소한 걸 가지고 계속 침소봉되어 가지고 감정을 돋구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 국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분의 읍박자인데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만 상속생 문제를 두고 성태준 정책실장하고 최상목부총리하고 갈등이 있는 듯이 비쳤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상속생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은 잡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생긴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게 정분에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을 결제권자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쿨히 서로 협력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벌써부터 이걸 가지고 이륙쿵 저륙쿵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좋지 않다 또 상속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최근 OECD 국가 최고시효율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일본이 55% 미국 40% 독일은 30% 네덜란드 20% 이탈리아는 4%고 또 우리나라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속세 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대 1816년대 19,943년이니까 10배 이상 늘어나는 점입니다 이 비율로 보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상속하는 사람이 15%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불만이 커져가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상속 과세는 줄이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가 국부 유출을 제축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서외된 회사인데 영국에 팔려요 우리 그때 백신을 만든 회사가 사실은 서외된 회사인데 영국으로 팔리는 왜냐하면 상속세 때문에 견제전문에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많이 해외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의 고액순 자산가 100만 달러 이상이 1200명이 지금 해외로 가는 것 같아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더 파트너스가 이런 사실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유출 가는 나라가 중국이고 영국 인도 많이 해외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나 되니까 놀라운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하는 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의 한 40%가 상속세가 없어요 스웨덴 호주 나들란드 인류질란드 없습니다 6개국 중에 열 몇 개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40% 하기만 미국의 공제한 돈은 117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약 160억 원 가까이 갑니다 한국은 한 10억 밖에 안 되죠 미국이 160억이면 미국이 한 두 배 되니까 소득이 우리는 한 80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 40%인데 20%로 인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기업 과시는 자본 이득 과시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또 캐나다도 자본 이득 전환했는데 일본은 특례사업 선계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만드는 데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업을 선계한 중소기업이 상속세 구사 정력세를 원하는 때 납부도록 하는 제도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된 정력세 상속세 납세자를 납세를 아예 납세를 합니다 이제 가업을 계속 운영해서 3세에게 물려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물려받았다가 다시 손자한테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는 최종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 지지는 가업을 이어나가는 한 상속세와 정력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례조치 이후에 이제 엄체 신청하는 자가 많아가지고 제도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속세 제도에서는 이걸 부자 감세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사유재산 제도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도 기업은 계속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더 필요한 가능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기업을 살려가지고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삼성 이런 것처럼 12조 뺏으니까 이게 휘청휘청하잖아요 우리가 밸류압 밸류압 하는데 상속세가 우리가 밸류다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일치단결해서 그 지금부터 홍보도 잘하고 또 전 세계적인 동향 이런 것도 잘 설명함으로써 국민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